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게스트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게 되었네요. 우리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김기현의 커리큘럼, 하반기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 7월 초 되도록 하고요. 이번 주가 얘들아 장마가 온다고 해서 비도 무지 많이 오고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는 덥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체력적으로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얘들아 우리가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수능날까지 이제 정말로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잖아. 체력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잘 공부해서 수능날 최고점을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 잘 공부하면서 체력관리 잘하면서 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가볍게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25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선생님의 커리큘럼 올 한해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고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잘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볍게 보시면 우리 파운데이션 키고프부터 출발해서 아이디어, 2, 3점 기출 생각집, 4점 기출 생각집, 4단학교 기출 생각집 그리고 엔제도 우리 3단계로 나눴잖잖아요. 싱글 커넥션, 커넥션 메인 엔제, 더블 커넥션 그리고 공통 모의고사, 하프 컬렉션 그리고 컬렉션, 그리고 퀄 모의고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7월 초에 대한 상황은 이 앞부분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프 컬렉션, 공통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남아있는 부분, 컬렉션과 퀄 모의고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각각의 월별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7월달 우리 7월달에는 얘들아 하프 컬렉션 시즌2가 진행됩니다. 이미 6월달에 시즌1 완성이 되었고요. 시즌2에 해당하는 부분들 7월달에 진행이 될 거야. 그리고 8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메가스터디에서 만들고 선생님이 직접 검수하는 퀄 모의고사 그리고 김기현 컬렉션 모의고사 당연하게도 1번부터 30번까지 선택과목, 확통, 미적, 기하 다 포함되어 있는 풀 모의고사가 시즌1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 사관학교 기출생각습까지 너희들한테 제공해 드리잖아요. 올해 보는 사관학교 또한 선생님이 4점짜리 전문항, 공통과목에 대해서 다 찍어서 올려드리겠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9월달에도 컬렉션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강의 당연히 진행되도록 하고요. 10월달 컬렉션 그리고 우리 올해 봤던 얘들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다 선별해서 강의를 찍어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끔 이제 선생님 선생님 커리큘럼에서 모의고사 어느 정도로 공부할 수 있죠?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모의고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프 컬렉션 얘들아 6월달에 이미 우리가 시즌1 2회분이 완성되었고요. 여기서 3회분 보도록 할 거니까 전체 5회 두 번째 우리 퀄모의고사 또한 얘들아 남아있는 5회분이 남아있고 우리 6월 평가원 대비로서 이미 1회 선생님 해설강의가 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총 6회 거기 우리 컬렉션 전체 9회분의 모의고사가 준비될 거다. 그래서 김기현 관점으로서 해설강의까지 전부 다 진행되는 실전보의고사 전체 20회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김기현 관점으로 조금은 생소한 포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 결과적으로 일관된 관점을 이렇게 다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회차 20회나 준비되어 있다. 열심히 잘 공부하자.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장 중요한 9월 평가원 얘들아 수능 보기 전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시험 과정에서 실전 대비를 할 수 있는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선생님 하반기 남아있는 부분에 내가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은 당부사항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그러시겠지만요 우리 하반기 커리큘럼의 김기현 특징 또한요 모의고사 위주의 교재와 강의가 진행되도록 할 거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 상황이 맞춰서 얘들아 김기현 커리큘럼이 지금 모의고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의고사부터 따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커리큘럼을 열심히 잘 따라서 커넥션까지 다 끝냈고 선생님 지금 하프 컬렉션 잘 하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 잘 따라가시면 돼.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아직 엔제 제대로 공부 못했고요. 또는 기출 공부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앞에는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마. 김기현이 모의고사 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 무조건 모두 다 모의고사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상황에 맞춰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걸 잘 체크하시고 그에 맞춰서 잘 따라가시면 된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현역이든 이제 반수를 시작하는 친구들이든 또는 우리 연수생 친구들이든 상반기에는 조금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 현역 친구들은 중간고사도 공부한다. 여러 가지 수행평가 학교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또는 우리 반수 친구들도요. 뭔가 1학기 때 대학교를 걸어놓고 공부하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상반기에 조금은 이런저런 핑계가 있었겠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수능에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핑계댈 거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상황에 맞춰서 내가 여기 부분 부족하니까 여기부터 공부해나가야겠다. 라는 생각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셔야 된다.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하프 컬렉션 한 대 컬렉션 한 대 또는 더블 커넥션 한 대 라고 생각해서 나 또한 아, 거기부터 해야겠다. 그런데 내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4등급, 5등급이야. 내가 4등급, 5등급인데 어떻게 더블 커넥션을 하겠어. 그러니까 아, 그런 친구들은 아, 내가 아이디어 기초 생각집부터 차근차근 따라가셔야겠다. 또는 내가 1, 2등급이야. 1, 2등급인데 만약에 계산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킥오프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 나 내 상황에 맞춰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적절히 풀만한 난이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하반기가 되다 보면요. 조금은 너무나도 과한 계획을 세우려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한 3주 만에 아이디어 3과목을 다 끝내야겠다. 또는 기출 생각집 3과목을 2, 3주 만에 다 끝내야겠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계획을 세워버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천을 못해요. 그래, 실천을 못하다 보면 이제 내가 계획은 짰지만 중간중간에 점점점점 느려지잖아. 그럼 사람이라는 게 계속 자존감이 떨어져. 야, 내가 계획은 이렇게 짰는데 왜 계속 못 따라가고 있지? 그래, 못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처음부터 내 실력보다는 훨씬 더 과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뭐지? 그리고 김기현 커리큘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야겠다. 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필수적인 커리큘럼에 집중해서 내가 수능 보기 전까지 김기현의 필수 커리큘럼만 열심히 제대로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선생님의 필수적인 커리큘럼은 아이디어 4점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컬렉션이다. 이 4개만 열심히 잘 따라온다 생각하시면 돼. 그 중간중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커넥션을 하면서 아, 조금은 더 쉬운 3점 또는 4점짜리에 해당하는 은재가 필요해 라는 친구들은 싱커 같이 병행하시면 되고 4점 기출 생각집 하면서 야, 내가 점프 문제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일단 점프 제외하고 4점짜리 위주로 쭉 푸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압박감 느낄 필요 없어. 필수적인 것만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 된다. 알았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너희들이 조금은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담감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각각의 커리큘럼을 전부 다 구분지어서 무조건 개념을 다 끝내고 기출을 들어가고 기출을 무조건 다 끝내고 엔제 들어가고 엔제를 다 끝내고 실무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부터 출발하면 수능날까지 기출생각집까지 밖에 못할 것 같은데 엔제랑 실무를 못하고 수능장에 들어가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생각을 조금 바꾸자. 무조건 앞을 다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요. 같이 병행하셔도 괜찮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디어 공부하면서 얘들아 기출생각집 4점 같이 병행해. 생각해봐. 선생님의 아이디어 강의에서요. 필수적으로 얘들아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생각을 하자. 우리 이 정도의 생각을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 선생님이 다 적용하는 연습을 보여드리잖아. 이 안에서 다 기출문제 들어있다고. 그러면 아이디어에서 배운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기출생각집을 풀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같이 병행 충분히 하셔도 괜찮아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기본적인 개념은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의 기출생각집으로 조금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출생각집 4점 풀면서 싱글 커넥션이든 커넥션 같이 병행하시라고. 기출생각집에서의 기출문제에서 얘들아 이런 기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단다 라는 것들을 조금 생소한 문제에서도 너희가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출과 싱커 또는 기출과 커넥션 같이 병행해.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뒤쪽 부분에서 실모도 풀도록 할 건데 솔직히 생각해봐. 실모를 일주일 내내 계속 실모만 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실모 풀면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엔제 또는 기출 또는 개념 부분들 같이 병행하셔도 괜찮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앞부분을 다 끝내고 나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부담갔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병행할 건 같이 병행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래도 우리가 필수적인 커리큘럼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요즘 우리 친구들 계획 세워주는 거 너무나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상황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각각 이 커리큘럼을 몇 주 안에 끝내야 되나요? 또는 최소한 언제는 이 커리큘럼을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친구들 또는 본격적으로 선생님 커리큘럼을 입문하려는 친구들을 위해서는요. 선생님이 캐스트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시작하자 라는 영상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9월 모의고사가 될 건데 우리 9월 모의고사 본 이후의 수능날까지는요. 탄력적으로 계획이 조정될 수 있어. 지금부터 수능날까지 뭔가 이제 MBTI 입장에서 제2친구들 하루하루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중간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9월 평가가 끝나고 나서는 계획이 아예 엎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생각하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생님 제가 선생님 커리큘럼 지금까지 열심히 잘 따라왔고요. 커넥션까지 열심히 잘 공부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우리 7월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평가함 보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커넥션 열심히 잘 따라온 친구들은요. 하프 컬렉션 또는 컬렉션 보면서 실적 모의고사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시험 시간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넘어가는 연습.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 알았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EBS EBS 수능 특강 수능 환상은 당연히 푸셔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엔제까지 포함해서요.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 열심히 잘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따라오시면 된다. 그리고 9월 평가함을 보고 나서는 9월 평가함 이후에 선생님이 이제 또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지만요. 너희들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엔제 다 푸시고 여러 가지 실무 다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선생님 걸로 생각해도 컬렉션 그리고 퀄 모의고사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기출 생각집에 올해 봤던 문제들을 포함해서 얘들아 이 부분 꼭 공부하자 라는 것들까지 총정리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기본적으로 열심히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지만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크게 걱정을 안 하거든. 왜? 지들이 알아서 잘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는 건 열심히 너희들이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 공부할 텐데 선생님 이제 걱정이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6월 평가안을 보고 나서 선생님을 이제서야 알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은 시간이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뭔가 개념도 조금은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빵꾸도 나 있고 이게 기출 생각집부터 해야 될지 아이디어부터 해야 될지 파데킥오프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진짜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진짜로 그냥 파데킥오프부터 시작을 만약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제가 1, 2등급까지 바라지 않고요. 그냥 최저 등급 제가 이 정도만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금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때문에 선생님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수능날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시작해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 기본적으로 얘들아 7월부터 한 3주 정도 잡고요. 파데킥오프 시작하시면 돼요. 파데킥오프 시작하면서 킥오프에 해당하는 모든 강의를 다 들을 필요 없어 파데에서 필요한 부분들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서 킥오프 스스로 푸세요. 그리고 거기 부분에서 모르는 문제들 위주로 강의 들으면서 최대 최소한 한 3주 안에 파데킥오프 다 끝내시라고. 그런 다음에 우리 9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우리들아 기출 생각집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요. 4점짜리에 당하는 짝수 번호만 골라서 일단은 먼저 풀든가 또는 최근 5개년 위주로 먼저 풀든가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만 9월 평가원 전까지 제대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9월 평가원 보고 오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9평 전에 엔제나 실무 안 풀어도 되나요? 일단 예라 만약에 내가 시작이 이 부분이라면 그 전에 뭔가 엔제하고 실무까지 다 풀기에는 당연히 현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다 따라가야겠다 라고 너무 부담갔지만 우리 결과적인 목표는 수능이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대로 하고 9월 평가원 잘 보고 와 그런 다음에 9월 평가원부터 수능날까지는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싱커드 커넥션이들 그리고 앞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기출 생각집이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다면 완료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컬렉션 모의고사 실천 연습까지만 열심히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싱커까지 내가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 커넥션을 메인으로 가져가도 돼 만약에 커넥션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싱커를 메인으로 가져가셔도 괜찮고 알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나간다면 수능날까지 김기환의 메인 커리큘럼만 열심히 따라가면 충분히 그래도 수능날까지 필요한 부분들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빠르다고 할 수는 없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늦은 게 맞지 그치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 지금에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은 다 공부할 수 있다고요 알았지? 고민할 시간에 시작하자 알았지?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거 세 번째 애들아 제가 파데키코프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 또는 기출 생각집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 훨씬 더 할 만하죠 실제로 얘들아 얘네부터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9월 평가원 전까지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여기서 싱커와 커넥션을 같이 공부하셔도 당연히 베스트죠 그리고 9월 평가원 전까지 엔젤을 다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고 너무 부담가질 필요 없어 일단 필요한 부분들 먼저 공부하고 9월 평가원 이후에 남아있는 부분 완성하겠다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우리 컬렉션에 하프 컬렉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완벽하게 어려운 사점까지 공부하겠다 생각하면 더블 커넥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필수적인 커리큘럼을 잘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네라 우리 9월 평가원까지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 이후에 수능날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겠지만요 지금 당장 시작해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시작하기도 전에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시고 필요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는 다음 캐스트 영상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략적으로 김기환의 하반기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들아 공부하느라 쉽지 않을 텐데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면서 체력관리 잘 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서 우리 수능날 최고점 같이 찍을 수 있게 끝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우리 다음 캐스트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京 constant Rust GROUP 2 4 1 5 6 6